자 리그모 모드 이어서 갑니다. 시작해야죠. 저번에 이제 드디어 리그모 엄마가 갇혀있다는 광산으로 가기로 했죠. 자 바로 가도록 합시다. 저기요? 아 대화해야 돼? 가고 대화 먼저 하고 가죠. 어디 계시나요? 오 여기 안에 있다고? 아 나 그러고 보니 큐피트 퀘스트를 안 했네. 중요한 건데. 마저 올려주는. 받고 갈까? 퀘스트 받았습니다. 이거 깨면 마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받아두고요. 자 오랜만이다 바렌다르. 알아서 풀려있네 퀘스트. 오랜만. 왜 날 보고 하 아니야 편지를 건네줬어. 이제 문제 없겠지? 가본자가 있다. 파이라 국정에 있어서 위험한 여행이 될 거다. 좋아 큰 여행이 되겠군. 우리가 조사해야겠어. 물자를 가져가라. 걱정하지 마라. 어우 되게 짧게 끝났네 대회가. 아 혀가 왜 이렇게 꼬이지? 대화가. 시작이 됩니다. 저번에 도적들한테 좀 고생을 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지팡이도 있고 전격수한 지팡이도 있고 노예 두루마리도 있죠. 풀파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빨리 가죠. 뭐야 이봐 들었어 아바스드 경유해서 가자 좋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 데이트 해야 돼? 아 기억날 거 같아 데이트 하는 걸 겁니다. 여기서부터 가라네요. 빨리 가죠. 아 거의 다 온 것 같네요. 여기는 이제 보통 화이트런에서 어 이제 회색 현장 아바스테드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보통 여기를 이제 거쳐서 가거든요. 그 길에서 이제 일로 꺾으면 아바스테드로 가는 길이고요. 일로 가면은 이그모 진행이네요. 갑시다. 도착 불러와서 얘기하면 되나? 잠깐만요 너무 어두워서 아침으로 바깥습니다. 괜찮아? 아가 아닌데? 뭐야 뭐라 뭘로 해야 돼? 또 꼬였냐? 아바스테드에서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. 아바스테드에 빠른 이동을 해서 마커를 따라 북쪽으로 가라고? 아 아바스테드에서 가야 돼? 어 됐다. 야 너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는구나 추가 장면은 없었거든요? 드래곤 오다 만나 잡았는데 추가 장면 없었습니다. 따라와 바렌이 알려줬어 조용하게 좀 쉬다가자 언제 알려줬대 이런 거 뭐? 일로 와야 돼? 아 난 쟤가 말걸면서 시작하는 줄 알았지? 여기 좋아해 너 거래 좀 깔까? 마음에 들 거라 생각했어 너 내 눈앞에서 갈아입으면 안 돼 편집해야 된다 그러면 아 니가 옛날 얘기 했죠? 드레스 입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앉아서 얘기를 막 했죠? 거Мы 가고 목욕하고 입고 와 나 깜짝 놀랄 알몸으로 나오는 줄 알았네 아... 모자라도 쓰면 안 되냐? 아름다워 그 반들반들한 머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넌 쉬고 튕겼습니다 아... 이거 씨... 여기서 튕기면 어떡하냐 뭐 어쩌라고 나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? 어우 보기 좋아 어우 보기 좋아 아 참고로 옷 갈아입는 거 알면 안 나옵니다 그냥 바로 갈아입습니다 캐릭터 옷 갈아입듯이 내 캐릭터 입듯이 꽃을 좋아할 거라 알고 있었어 깊어져서 고마워 리그모 이제 출발할까? 얘 엄마 셋 잘 생각 없나봐 아...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앉아서 말할 거냐? 아 넌 거기 앉고 난 여기 앉고 그렇지 내가 의자지 너무하는 거 아닌가? 엄마 구출하자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 응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여성 입은 가문이란 뜻인가 여성 입은 가문이란 뜻인가 응 네 그런데 우리 집은 가문이란 뜻인가 아빠 연행도 다 잃었어 니 성은 뭐야 시군 도스티 시군 도스티 드레스 하얘서 잘 안보여 시군 도스티? 시군 도스티? 시군 도스티 니그모어여? 시군 도스티? 어감이 좀 언젠가 레그라 가문을 부흥시키자 그리고 니 이름도 니그모 시군 수도 아 시군 수도티 도티 도티 아니 난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선택지가 없네 어 저기요 아 앉아있어 나는? 알았어 알았어 듣는 이의 자세가 안되어 있구만 우리의 자세가 안되어 있단 이윤, probably 도티 에너스 갑자기 분위기 얼차려 I'm a man who I am someone from I'm someone from Her heart shall give you 아으...칭찬합시다 그건 놀라운데 아으 칭찬합시다 그건 놀라운데 정말 훌륭했어 고마워 이그 뭐 아 알았어 얘기 나누러 가자 절로 가서 꼭 얘기해야 되나 여기서 하면 안 되냐 서두르자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지금 가자 가리고 와